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이제 잘 논다 운동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수면 잠자는 건데요 이제 여기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사당오락 사당오락 학력고사 시절 얘긴데요 4시간 자면은 당 합격하고 오락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리고 요즘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새벽 5시 4시부터 활동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가 바쁘다 바쁘다 현대사회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삶에 온전히 던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시대적 요구가 좀 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실제로는 건강상 좋지는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나폴레옹도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다고 하긴 하는데 이 수면 부족이 과연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면 우리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얘기는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혈압 혈당을 다 악화시킵니다 즉 하루에 정상적인 수면 6시간 정도도 안 되는 4시간 정도의 수면은 혈압도 올리고요 혈당도 상승을 시켜서 그만큼 모세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뿐 아니라 모세혈관을 계속 유지하고 만들게 되는 유전자마저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수면 부족은 노화를 가속시키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니 저도 어떤 배우 인터뷰를 했는데 드라마 찍다 보면 현장에서 그렇게 잠을 못 잔대요 한 닷새 동안 사극 찍는데 한 닷새 정도 내리 잠을 못 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이 마비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집어던지고 있대요 그 정도 상황까지 간다고 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무엇보다도 건강도 모세혈관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잠을 잘 주무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꿀잠을 주무실 수 있는 이것까지 비법 알려드릴 겁니다 수면과 관련된 모세혈관을 살리는 법 그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아침 햇살을 맞자입니다 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밝기가 2000에서 2500록스 정도만 되어도 이 빛이 뇌의 식요차상에게 전달되어서 일정 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충분하게 합성하는 데 좋은 생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시게 되면 꿀잠도 주무시고 모세혈관 건강도 지키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모닝 커피 대신에 모닝 햇살 타임 뭐 이런 거 모닝 햇살을 좀 즐겨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동아리들 있잖아요 동아리들 중에 동굴 타범대가 있었어요 여기가 학생이 지하에 있어갖고 햇빛이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하루 종일 동아리방에만 다 나오면 그렇게 띵하고 막 아프고 막 현기증 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이게 햇살이 그만큼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침 햇살이 왜 수면과 깊은 관계가 있냐면요 바로 이 수면 호르몬이죠 이 멜라토닌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아침 햇살을 받게 되면 아침 햇살을 받은 시간 기준으로 15시간 뒤에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저녁에 편하게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아침에 적절한 햇살 강력한 아침 빛을 받는 게 우리 몸에 적절한 수면을 유지시키고 그로 인해서 모세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근데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침에 아침 햇살 맞겠다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빛이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요즘에 주야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출근하시면서 편의점에 잠깐 들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태양이 없을 때 약 500에서 800 정도의 록스밖에 빛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가보시면 굉장히 밝은 빛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1000에서 2000 록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들르셔서 편의점에 좀 빛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 시간 약 15시간 후쯤 퇴근 후에 주무실 때는 충분한 멜라토닌의 생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편의점에 빛이라도 와 이게 왠지 좀 짠하네 자 모세혈관 늘리는 비법 세 번째는 뭡니까?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밤에 멀리해야 할 스마트폰, 술, 양치질입니다 아니 근데 스마트폰하고 술까지는 알겠는데 밤에 멀리해야 하는 게 술도 들어가면 나 술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양치질이 왜 들어가 있냐고 여기에 지금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술, 스마트폰 딱 듣는 순간 아 이거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시겠지만 양치질? 자기 전에 입안을 배운하게 자야 되는 거 아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면 전에 몸을 쿨다운이라고 그러죠 몸을 다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양치질도 수면에 방해될 수 있을 정도로 멜라토닌 합성과 작용에 이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직전에 하거나 적어도 30분 이상의 시간을 주고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몸을 충분히 수면 리듬에 맞게 쿨다운을 시켜야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치질뿐 아니라 너무 뜨거운 샤워라든지 그리고 거실이나 부엌에 너무 밝은 빛들도 역시 수면 리듬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마음을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치는 사실 뭘 먹으면 바로 그 즉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게 그렇구나 그런데 스마트폰은 요즘에 그냥 일상이에요 달고 살아요 맞아요 그리고 잘 때도 머리맡에 놓고 그러고 잤다가 또 이렇게 보고 영상도 봐야 돼요 심지어는 하루에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를 휴대폰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물어보셔서 그러면 잠이 안 올 때 뭐 하세요 물어보면 다 휴대폰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를 억제하거나 기존의 멜라토닌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한 블루라이트는 시신경을 과하게 자극해서 시신경을 피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전자파는 이미 만들어진 멜라토닌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녁 9시 이후에 이러한 전자기기로부터는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술은 잠이 안 오실 때 한 잔 하시면 그래도 잠이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술에 의한 잠은 거의 각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한 드신 알코올을 분해하느라고 간에서 밤새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지나치게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두 가지 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잠드는 자세가 늘 똑같아요 옆으로 누워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영상을 보다 잠들거든요 제가 오늘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 안 오면 참 읽기 어려운 책 좀 보면 바로 잠 오지요 맞아요 다음은 서동주 선생님의 비법 처방 보겠습니다 역복식호흡 복식호흡은 알겠는데 역자가 붙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뭔가 복식호흡과 반대되는 말인가요? 네 사실 복식호흡은 많이 들어보셨는 거예요 보통 숨만 잘 쉬어도 사실 복부 근육을 잘 쓰기 때문에 이게 호흡 건강법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복부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 복부 근육을 자극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뒤쪽에 있는 사실 복행근이나 이런 척추 기립근이나 이쪽까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체온 교정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역복식호흡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실 이렇게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차 박사님과 재영 MC님과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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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복식호흡 앞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구나무 써서 복식호흡 물구나무를 못 씁니다 네 지금 물구나무를 쓸 수도 없겠죠 역복식호흡은 우리가 복식호흡하게 되면 보통은 숨을 내쉬는데 집중하죠 끝까지 숨을 내쉬어서 복부에 압력을 힘을 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면요 역복식호흡 같은 경우는 숨을 조금 들여 마시는데 조금 집중을 할 겁니다 천천히 들여 마셔서 우리 배를 충분히 늘려줄 거고요 그리고 내쉴 때는 빠르게 내쉬어서 복부에 힘을 줄 거예요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손에 깍지를 끼세요 깍지를 끼어서 올리셔서 오른쪽으로 비틀 건데요 비틀 때 숨을 천천히 충분히 내쉬어서 후 내쉰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들여 마셔서 배를 부풀일 겁니다 배를 부풀리면서 들여 마신 상태에서 후 내쉬세요 빠르게 다시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왼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서 후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역복식호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식호흡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역복식호흡이 조금 더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비틀면서 숨을 내쉬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복부에 이제 내압을 높여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게 되면 들여 마시게 되면 복부에 압력이 떨어지면서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서 혈류 흐름이 좋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복식호흡은 내쉴 때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이건 들이 마실 때 천천히 하고 푹 내쉬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역복식호흡 그러니까요 복식호흡도 제대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맞어 이거 우리 발성 연습하고 이럴 때 복식호흡 꼭 하거든요 했었죠 네 어... 뭐 이러고 있어요 어... 이번에는 모상 선생님 겁니다 비법 보겠습니다 보여줬죠 내 몸 살리는 목욕법입니다 아 목욕법이죠 목욕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몸을 살리는 목욕법이 따로 있나요? 네 목욕하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목욕이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목욕도요 방법에 따라서는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내 몸에 특히 모세혈관을 망치는 목욕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좀 준비해 봤어요 퀴즈요? 퀴즈요? 일단 첫 번째 잠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좋다 OX 아 뜨거운 물 아 뜨거운 욕조예요 유난히 이제 촬영이 많고 피곤한 날 저는 굉장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피로도 좀 풀리고 잠도 더 잘 오는 느낌 아이 진짜 문제를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뜨거운 뜨거운 욕조 그러잖아요 뜨거운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극단으로 가면 X야 그치? X 확실해요 너무 시스템적으로 조건을 하셔서 일단 정답은 X가 마법입니다 아 역시 사실 우리 차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도요 너무 뜨거운 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아나운서님이 그동안에 뜨거운 물로 하고 잘 수 있었던 이유도 아직 젊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 이유는요 아까 김대환 원장님께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요 쭉 따라 앉아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교감신경계의 작용에서 이제 부교감신경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과항진됩니다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자는 걸 숙면에 들어가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샤워하고 나와서 그 물을 틀어보면 가족들이 닭튀기는 줄 알아요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뜨겁게 하죠?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제가 좀 바꿔볼게요 다음은요? 다음은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야... X 뜨거운 건 다 X 저는 왜냐면 그 정도 뜨겁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부터 하는데요 그래야 이렇게 정신이 번쩍나고 상쾌해져요 저는 도움이 된다? 저는 X인 게 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긴 하는데 그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래요? 일단 정답은 X입니다 아 X 아까 전에 잠이 들라고 그러면 쭉 깔아앉아야 되니까 우리 뜨거운 물을 피하라고 그랬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깰 때는 뜨거운 물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너무 급격한 변화는 몸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눈 뜨자마자 이제 부교감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로 천천히 서서히 넘어오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건데 이때 갑자기 외부에 강한 온도가 딱 오게 되면 혈관은 놀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서 혈관 건강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아침엔 적어도 일어나셨으면 소변도 한번 보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웬만큼 정신이 든 다음에 샤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건강한 목욕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우리 옆에 보면 오랜만에 또 우리 김행복 씨가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건강한 림프, 이제 림프절을 따라서 하는 목욕법입니다 우리 손에 이제 거품을 많이 묻혀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번호 있죠 항상 몸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선은 거품을 내서 이게 다 거품입니다 거품 솜이 거품이었군요 거품입니다 이거는 거품을 내서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목, 머리에서 목,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손 이렇게 한번 쑥 훑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또 다시 거품을 내서 이제 등,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등 대부분 등까지 손이 안 가잖아요 허리부터 엉덩이, 무릎, 발끝 이런 식으로 위에 한번, 아래 한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헹굴 때는 반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헹굴 때는 심장이 먼 쪽,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쭉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헹궈주시면은 여자분들 이거 참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안쪽에는 노폐물도 빠지고요 붓기, 빠트리는데도, 붓기 제거하는데도 많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샤워를 너무 정성껏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한번 쫙 틀어놓고 저는 이렇게 위에 물을 틀어놔 위에서 이렇게 비오듯이 쫙 쏟아지는 거 좋아서 그리고 아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뭘 요기를 붙어 이렇게 맞습니다 대부분 남자들 그렇게 샤워하죠 그냥 같이 한꺼번에 끝내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건강과 모세혈관 건강을 같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